지금부터 에어테이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데이터베이스1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모르신다면 데이터베이스1 수업을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지만 또 마음이 급한 분들 중에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와 같은 것을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여기서부터 바로 시작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런 코딩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비즈니스를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하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나는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웹 또는 앱을 만들고 싶다고 하세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따져보는 것이 앱을 개발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대체로 지금 당장 앱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이미 있는 정보 도구를 활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이때 가장 자주 언급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우리 수업의 주인공인 에어테이블입니다 에어테이블은 기본적으로 표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엑셀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웹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컴퓨터로 옮길 때마다 파일도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또 협업 기능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서로 다른 컴퓨터를 쓰고 있는 동료와 실시간으로 같은 표현행을 함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에어테이블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와 경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사용자에게 표를 노출하지 않고도 참여자들의 정보를 입력받을 수 있는 양식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구글 양식의 경쟁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개발자로서 인상적인 것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처럼 하나의 큰 표를 여러 개의 표로 쪼개서 표의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에어테이블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아주 쉽게 정리하자면 에어테이블은 구글 스프레드 시트 플러스, 구글 양식 플러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짬뽕 시켜 놓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나 사용하기 좋은 시스템인데 구글 스프레드 시트처럼 여러분이 IT 기술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도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서비스에요 생각해보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은 정말 험한 일이죠 신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신을 황폐화 시킬 정도로 복잡한 일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의 개발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분들은 마치 앱만 완성하면 비즈니스가 성공할 것처럼 느끼기가 쉬워요 사실은 앱의 완성은 비즈니스가 성공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 중에 하나고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앱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어렵고 훨씬 시급하고 훨씬 중요한 일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초기부터 앱을 개발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뒤로 위로는 핑계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일단 내 마음에 쏙 들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도구를 가지고 일단 먼저 일을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남이 만든 도구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 문제가 충분히 심각해졌을 때 전문가를 찾아서 개발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때 하는 기획은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충분히 느낀 아주 실용적인 기획이 나올 겁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의 초기 구현을 쉽게 대처할 수 있는 쉽고 유연한 그러면서 안전한 데이터베이스인 에어테이블의 사용법을 익혀볼 것입니다 이 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모르게 데이터베이스 또 관경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고급 개념을 익히고 있는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